200억 판매 돌파 브랜드 드디어 밸런스 파워 5세대 출시 이번엔 롤러이다 17개 롤러가 사게 된 5세대 밸런스 파워 롤러 킥 누우십시오 늘어진 뱃살을 바짝 조여주는 복근, 복근, 자동 복근 운동 뱃살 쫙 눈에 보이는 놀라운 효과 반원 구조, 반도 원리 상체 무게만큼 넘어갔다 올라오는 반복 동작 수축 이완 초콜릿 복근 마스터 여기에 밀고 올라오는 동작과 함께 총 17개의 독립된 롤러가 따로따로 되죠 척추에서 경추까지 전투를 쫙 펴주면서 스트레칭 마사지까지 뱃살 뱃살 운동되면서 등, 뒷목 마사지도 되네요 등이 시원하게 펴져요 TV 건강 프로그램 수십 회 출연 머슬마니아 트레이닝 전문가 최인소 원장이 직접 테스트 강력 추첨 복근, 경추, 척추 동시 운동법 내 체중만큼만 내려갔다가 반동으로 올라오는 반동 운동입니다 배는 조여주고 경추부터 척추까지 마사지해주는 스트레칭 효과까지 탁월합니다 운동 담사원 48살 김독구씨 뱃살 지금 다 빠질 것 같아요 뭉쳤던 뒷목, 허리도 지금 싹 다 풀렸어요 너무 쉬워서 내일 할 수 있어요 뱃살, 이번엔 꼭 다 뺄 거예요 작심삼일 운동은 잊어라 누우십시오 쉽고 편한 반동 운동 뱃살을 쫙, 쫙, 쫙 뒤로 눕기만 하면 17개의 롤러가 뻐근한 허리, 뭉친 뒷목, 롤러키 뒤로 끝까지 놓으면 전술을 쫙 스트레칭 구분 등 펴고 숨은 키 찾고 피곤함도 싸악 최인소 원장 강추 200억 판매기로 밸런스 파워의 5세대 출신자 롤러킹 무서운 패드 무료 증정 혜택까지 더 동네 최초 한정 판매 70% 폭탄 인하가 여기에 무료 2만 원 할인을 더 99,900원 한 달 33,300원에 뱃살 빠지는지 롤링 마사지 잘 되는지 직접 일주일 후 그냥 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무료 체험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아, 이놈이 뱃살 뱃살이 무뎌져 아, 이 뱃살 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뺄 수 있죠 롤러킹 하십시오 우선 이렇게 눕는 동작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올라오면서 적은 힘으로도 뱃살을 조였다가 늘렸다 하면서 복근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척추와 경추에는 17개의 롤러가 설계되어 있어서 각각 따로따로 롤링이 되면서 마사지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뱃살도 빼고 또 등, 허리, 목 마사지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5세대 밸런스 파워 롤러킹 왜 다른가 뱃살 빼는 복부 운동 17개의 롤러 경추, 척추 마사지 전신 스트레칭 효과 뱃살 쫙 눈에 보이는 놀라운 효과 이야, 스트레칭 기가 막히네요 뒷목이랑 허리 등까지 너무 시원해요 뱃살을 쫙쫙 조여주네요 말살, 뱃살, 팍팍 빼고 싶은 분 경추, 척추, 롤러 마사지 롤러킹 스트레칭, 구분 등 쫙! 롤러킹 노년층도 관절에 무리 없이 작심 3일이던 분도 쉽고 재미있게 반원 구조, 반도 원리 상체 무게만큼 넘어갔다 올라오는 반복 동작 수추 이완, 초콜릿 볶은 마스터 여기에 밀고 올라오는 동작과 함께 총 17개의 독립된 롤러가 따로따로 배정 척추에서 경추까지 뱃살 운동하면서 딱딱하게 굳었던 경추나 척추를 마사지 해주면서 쫙 펴주니까 너무 시원해요 꾸준히 남녀노소 누구나 뱃살 다이어트 롤러킹 경추, 척추 마사지 롤러킹 스트레칭, 롤러킹 TV건강 프로그램 수십회 출연 최인소 원장 강추 복근, 경추, 척추 동시 운동법 운동을 싫어했던 분도 관절 때문에 운동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매일매일 쉽게 뱃살도 빼고 경추, 척추 롤링 마사지를 한 번에 롤러킹 하세요 뒤로 끝까지 놓으면 전수는 쫙 스트레칭 구분 등 펴고 숨은 키 찾고 피곤함도 싸악 200억 판매기로 앨런 스파오의 5세대 최신자 롤러킹 무서운 패드 무료 증정 혜택까지 더 국내 최초 한정 판매 70% 폭탄 인하가 여기에 무려 2만원 할인을 더 99,900원 한달 33,300원에 뱃살 빠지는지 롤링 마사지 잘 되는지 직접 일주일 후 그냥 무료로 한 번 써보세요 일주일 무료 체험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이 정도는 롤러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